자 오늘은 4장 마무리하는 4장 25절부터 31절 끝까지 갈라디아스 후반부입니다. 34호 12회차이죠. 25절 아라비아 단어 그대로고 수스토이케오 상응하다 이런 뜻이고 메타 이 기억은 위대 종사리하다 들류오 엡실론 육실론 합법은 우 발음이죠. 들류오 종사리하다 기뻐하다 유 유 엡실론 육실론 유 유 들류오 이래고 유 프라이노 유 프라이노 출산하다 틱토 테크나이라면 아이고요 틱토 출산하다 그리고 스테이라 스테이라 불입니다 이런 뜻이죠 스테이라 소리 지르다 스테이라 소리 지르다 외치다 보아오 그리고 상구를 못하다 그러니까 애를 낳지 못하다 상구를 못하다 스테이라 소리 지르다 상구의 고통을 하다 호디노 버림받다 헤레모스 헤레모스는 이제 에레모스가 또 사막이란 뜻도 있죠 에레모스 사막의 세메다 에레모스 그리고 테크는 여기 나왔네요 아이 테크는 도테 때 따라서 갔다 갔다 호스페르 지금도 눈 이르하다 후토스 그러나 알라 여정 바이 디스케 여정 쫓아내라 에크발로 메타 이케 위드 우메이네벌 클레로 노메오 상속하다 디오 이름으로 아들포스 형제 엘류데로스 자유인 여자 이 정도 여러분 하시면 오늘 단어들은 다 외울 수 있습니다 자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5절부터 끝까지 토 토 전관사 그러나 아가 하가르죠 여기에 이제 반대로 되어 있잖아요 러프 브레이팅 그러면 여기 하가르죠 아가르가 아니고 하 히엇을 넣어 주면 되요 그러므로 하가르는 신하 또는 신해산 오로스는 산이죠 신해산은 있었다 3인칭 단수죠 이 헬라아는 또 남녀 구분이 없죠 에스틴 하면 뭐 3인칭 단수인데 히브리어 같은 남녀 구분이 있고 여기에 좀 다르죠 그래서 성경이 구약이 더 구분이 잘 되어 있으니까 내용을 이해하기 쉽죠 하가르는 신해산에 있었다 그죠 토 이 하가르는 그죠 토 하가르 이 하가르는 신해산 오로스가 산이니까 있었고 엔테 아라비아 아라비아에 있는 요 때는 이제 알파 이거는 러프 브레이팅 아니죠 요 때는 아라비아고 요 때는 하가르죠 요거 이런 발음 연습 잘 하셔야 돼요 반대로 된 거 여기에 러프 브레이팅 히엇 넣었고 요거는 없고 자 그 다음에 수 스토이케이 상응한다 그죠 아까 또는 뭐 코리스판던스 수 스토이케이 이거 상응한다 그러나 텐 이제 예루살렘 그래서 이 아라비아를 생각해 본다면 지금의 예루살렘하고 상응한다 이 말이죠 그죠 이것도 3인칭 단수 상응한다 그래서 둘 루에이 그리고 그는 그 여자는 종살이 했다 이 말이죠 그죠 종살이 했다 가르 이는 메타톤 뭐뭐와 함께 메타 있게 위드 에프텔 사키건 에프텔 텐꾼은 아이들과 아우테스 그 여자의 아이들과 종살이 했다 이 말이죠 토대 하가르 시나 오로스 에스틴 엔테 아라비아 수 스토이케이 됐 텐 눈 예루살렘 렘 렘 렘 렘 렘 렘 렘 이죠 이건 완전히 그냥 음역이죠 예루살렘 히브리오의 음역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원어는 예루살렘 히브리오죠 그리고 둘 루에이 가르 메타톤 테크논 아우테스 헬라우나 영어만 알면 줄줄줄 넘어가죠 단어 좀 알구요 자 그러나 해 아노 아노는 이제 아노는 주로 이제 위쪽에 있다 이런거죠 아노바이노 카타바이노 카타는 아래고 그래서 이것은 위에 있다 예루살렘 위에 있는 예루살렘 그리고 엘르테라 엘르테라는 자유라는 말이죠 예루살렘이 위에 있고 자유이다 저는 뭐라고 했습니까 예루살렘이 자유인 여자이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자유인인 여자이고 해티스 또한 또한 그 여자는 에스틴이다 메테르 어머니다 해먼 우리의 그래서 예루살렘을 지금 북류로 비유를 하고 있죠 그렇게 이제 하고 있습니다 어제 나왔던 나중에 전체적으로 비교하고요 자 해 에우터 러프 브레이딩이니까 헤데 아노 예루살렘 엘르테라 에스틴 헷디스 에우터 러프 브레이딩 에스틴 메테르 헤먼 이렇게 우리의 어머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구요 자 개그랍타이 이리스 리턴 이 말이죠 여러분 개그랍타이 나오면 아예 그래프의 3인칭 수동 퍼펙트 이리스 리턴 개그랍타이 이거는 쓰여졌다 어마이 에타이 3인칭 단수 니깐요 이같이 유프라프란테티 때가 들어가면 보나마나 이거는 이제 수동형 또는 패시브형이고 테티 이거는 이제 2인칭 단수형 그래서 유프란테티 아까 단어 봤죠? 유프라이노 제가 그러므로 너희는 유프라이노가 이제 기뻐하다 이 말이죠 너희는 너희죠 너는 그죠? 너는 기뻐하라 여기는 이제 단수형이지만 음이상 너는 너는으로 바꿔야 되겠네요 너는 기뻐하라 그 다음에 스테이라 해 우 티크투싸 어떤 사람이 너는 기뻐하는거죠? 너 너는 기뻐하라 그 다음에 스테이라 이제 아이를 낳지 못하는 씨 없는 사람에 우 티크투싸 티크투싸는 이제 틱토가 애를 낳다는 거니까 애를 낳지 못하는 씨 없는 베른 그런 자들은 그 다음에 헤렉손 그리고 레그누미 이건 아까 터져다 터져나오라 소리쳐라 이런 거죠 그 다음에 보에손 보에손은 보아우 소리지르다 소리질러라 이거는 이제 사실은 인용이죠 그죠? 구약의 인용이기 때문에 히브리어를 이제 번역했다고 볼 수 있고 또 70인장 한번 비교해 보면 그대로 인용했을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우크 오디 누싸 그리고 소리치고 그리고 내가 더 이상 산고를 가지고 있지 않다 오디싸 싸는 이제 능동형 이거는 분사형이죠 어디있어요? 하띠이는 폴라 많은 자들이 탓했거나 자녀들 누구의 자녀들입니까? 에레모 광야의 자녀들 광야의 자녀들이죠 또는 뭐 버려진 이 광야라는게 이제 버려진 이런 자녀들 많은 자녀들이 말론 많은 더 많다 테스 에쿠세스톤 안드라 안드라는 이제 남편이죠 남편을 가진 자들 혹은 보다도 더 많다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이제 육적인 자녀를 낳은 것보다도 이 정말 이 하나님의 자녀들 복음을 통해서 전해지는 자녀들이 많다 이제 이런 의미로 그 말씀하고 있죠 이사야 특별히 54장에 나타난 자손이 없는 사람들 잉태치 못한 자들도 오히려 복이 있다 결국 하나님의 어떤 유산의 자녀들이 있다 그 말씀을 지금 인용하고 설명하는 거죠 개그랍타이 가르 유 프란테티 스테이 라에 우 티크 투사 렉선 가이 보에선 우크 오디 누사 하티 볼라타 테크나 테스 에레무 말론 테스 에쿠세스톤 안드라 이렇게 이제 보면 되겠죠 자 28절 헤메이스 그래서 너희들이죠 너희들 자 헤메이스 너희는 네 그러나 아델브 형제들아 카타 카타 플러스 이제 몇 개인지 봐야 되겠죠 카타 삭격은 몸을 따라서고요 또 이사크 이츠하크 히브리어로 이제 음영한 거죠 에판겔리아스 에판겔리아스 약속의 자녀겠죠 테크나 자녀를 여기에 이제 삭격을 썼죠 삭격 요거는 요거는 참 입격이네요 그래서 카타 아이삭 육 약속을 약속을 따라서 카타 그래서 저는 뭐라고 번역했냐면 그러니 너희 형제들 이삭을 따라서 약속의 이삭 요거는 이제 삭격이죠 요거는 입격이고 약속의 이삭 아들 테크나도 요것도 요까지는 입격이네요 약속의 자녀인 이삭을 테크나가 이제 삭격이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여기 걸리는 거에요 요거는 설명하는 거에요 그러니까 약속의 자녀인 이삭을 따라서 카타 삭격은 따라서 거든요 에스맨 에스떼 너희는 되었다 뭐가 되었다 자녀가 되었다 그죠 요거 아주 중요한 문법이죠 쉬운 건데요 헤메이스 너희는 데 아들프 형제들이 다 카타 이삭 에판 겔리아스 테크나 에스떼 요렇게 이제 보면 되겠고요 자 그러나 알라 호스페르 호스페르 자 호스페르는 호스페르 그러나 그때의 호스페르 머머와 같다 호스페르 머머와 같다 이런 뜻이죠 토테 그때 하 같아 따라서 사르카 육체를 따라서 요것도 사르카도 이제 보면 삭격이니까 머머를 따라서 이렇게 카타 플러스 삭격은 따라서 그런 호 겟네세이스 겟나우는 이제 태어난 자 뭐 이런 뜻이겠죠 그래서 그때의 육체를 따라서 난자 태어난 자 는 에디오켄 디오켄 디오켄은 디오쿠가 이제 박해하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그는 박해했다 뭐를 카타 포뉴마 영을 따라서 요것도 이제 이게 그 삭격이잖아요 영을 따라서 난자를 여기 이제 전관사부터 있으니까 그냥 영을 따라 난 자라고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뭔 말이냐면 이제 육체를 육체를 따라서 그죠 태어난 그런 자가 그죠 삭격 영을 따라서 난자 영을 따른 자를 박해하였다 그때의 능극과 같고 호스페르 호스페르 후토시가치 카이 눈 지금도 그렇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육체를 따라 난 것은 율법이고 영을 따라 난 것은 우리 예수교수를 통해서 후손이 되어진 우리죠 여전히 우리가 이러한 어려움을 받고 있다 또는 영적으로 난자가 그렇게 되고 있다 이 비유로 말하고 있죠 자 알라 호스페르 토테 호가타 사르카 겠네 테이스 에 니오겐 돈 카타 번유마 후토스 카이 눈 자 30절 알라 그러나 티 누가 레게이 말했느냐 해 그라페이 또는 성경에 그래서 이걸 합하면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무엇을 말하느냐 여기 주어가 이거고요 티는 일격도 되고 삭격도 되니까 성경이 무엇을 삭격으로 봐야 되겠죠 말하느냐 그죠 무엇을 말하느냐 그리고 여기는 어문사 그리고 에크발레 에크발레 에크발레는 이제 에크발로 쫓아내다 이런 말이죠 누구를 텐 삭격이죠 바이디스 캔 바이디스 케이스가 바이디스 케이스가 여종이죠 바이디스 케이스 여종을 쫓아 그 다음에 레니까 이거는 이인칭 너는 쫓아내라 그래서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을 쫓아내라 그리고 또 누구입니까 톤 휘언 아들이죠 아우테스 그 여자의 아들 이거는 입격이고 의죠 테스 이라면 입격이잖아요 휘언 이라면 삭격이고 그러니까 그 여자의 아들을 또한 어떻게 쫓아내라 합해서 여종과 그 여종과 그리고 그 여자의 아들을 쫓아내라 그죠 너는 그게 이제 30절 전반무죠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너는 쫓아내라 그래서 우 가르메 또 이같이 우메 그 다음에 클레로 결코 노 메세이 호 휘오스테스 파이디 스케스 메타드 휘오테스 엘르 테로 테라스 그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그래서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자를 쫓아내라 이같이 결코 우크메이 이것을 합해서 우크메이 우메 은 결코 이름으로 클레로 노메 세이 세이는 미래형 이잖아요 그죠 삼신단수 소세이스 세이잖아요 유산으로 그는 그가 누굽니까 아들 유산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그 아들 누구의 아들 파이디 스케스 여종의 아들은 유산을 받지 못한다 뭐와 함께 메타입격은 위더죠 그 아들 엘르 엘르 테라스 자유인의 아들 자유한자의 아들과 함께 메타입격은 위더죠 그러니까 결코 뭐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유업을 받지 못한다 이게 이제 파라볼레이 참 파라볼레이가 아니고 어제 이제 나왔죠 북류 그렇죠 이게 이제 어제 바울이 설명했던 내용이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조금 이따 한번 보도록 하구요 어쨌든 여러분 이게 갈라디아에서는 뭐 그렇게 쉽지는 않지만 또 그렇게 어려운 본문도 아니에요 한번 다 하고 보죠 자 그래서 디오 또는 디오로 되어 있기도 하고 요거는 이제 알렉산디레 본문이고 비잔틴 본문은 아라 뭐 어쨌든 두개 다 이게 그러므로 이런 뜻이거든요 형제들아 그러므로 큰 본문의 뜻은 차이가 없습니다 우크 우리는 에스맨 되었다 바이디스 캐스 바이디스 캐스 바이디스 캐스 여종의 여종의 자녀가 아니라 그리고 테크나 테크나는 자녀들이죠 알라 오히려 테스 엘르 테라스 자유인의 자녀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걸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결국 우리가 자유한자의 그리스도의 어떤 자녀이다 율법을 통해서 된게 아니다 이거죠 자 그래서 4장 전체를 한번 다시 한번 쭉 보면 어제 여러분들이 보았던 본문 오늘 어제 본문 쭉 한번 상황들을 보면은 몇 절부터 나왔나요? 잠시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예 어제 보니까 24절에 보니까 알레고리 나왔죠 여기 보면 알레고르메나 이거는 알레고리다 알레고리는 북류고 뭐 그냥 비유하고도 다르고 뭐 이거는 이거다 전혀 얼토당토않는 그런 것들을 연결시키는 그래서 갑자기 구약에 나타난 뭐 그 하갈과 이스마엘 이런 율법이고 그리고 이삭과 사라는 은약의 자녀다 이렇게 바로 연결시켰던 이런 알레고리 이걸 설교할 때는 조심해야 돼요 성경에서도 알레고리가 많이는 안 나옵니다 갈라디아사 이 본문이 대표적인데 비유하고도 또 다르고 성경을 그냥 전혀 뭐 상관없는 것하고 연결시키는 것 같은 이거는 이제 신약 성경의 권위입니다 권위 바울에게 준 사도적인 권위로 또 구약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결론은 이제 우리가 성경 해석에서 알레고리를 너무 많이 쓰면 안되고요 1절에 이제 결론과 같이 결국 우리가 그러나 레고 내가 말한다되 그러나 에퍼 호손 그러논 결국은 이 시간까지 시간까지인데 어떤 클레로 노머스 상속자 네피오스 상속자의 아이인 시간까지 그래서 이거 쭉 하면 결국 우리는 율법 아래서가 아니고 은혜 아래에서 예수 교수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자녀가 되었다 이 말이죠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하데오스 토 포니마토 휠 그분의 아들 그분의 아들의 영을 영을 그리고 엑사 스테일렌 그 아들의 영을 우리에게 우리를 구속하시고 또는 하나님께서 그 영을 우리의 가슴에 또는 마음으로 부르게 하였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이제 말하고자 하는 건 결국 뭐냐 하면 종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호스테 우케티 에이 둘러스 우리는 더 이상 종이 아니고 알라 휘오 사들이다 그래서 아들이기 때문에 결국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클레로 노머스 하나님의 유산 상속자가 되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래서 이 사장 전체가 이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다 상속자는 천국을 소유한 것이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약에서부터 언급하고 있는 모든 것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종살이 하는 것도 아니고 종도 아니고 율법을 통해서 하는 것도 아니다 자유자의 자녀다 이런 것을 오늘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사장을 그렇게 마무리하면 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